음악 어렸을 때 저의 별명은 울보였습니다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파서 울고 몸이 약해서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울고 또 형과 누나 앞에서 삐져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제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항상 제 편이셨습니다 몸이 약한 것이 늘 안쓰러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소리 내어 울기라도 하면 정훈이 왜 울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머니처럼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참아야 했습니다 홀로 객지생활하면서 외로울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인생길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유학 중 가장으로 가족들 어려운 경제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싶을 때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여인의 눈물이 이해가 됩니다 참다 참다 흘러나온 눈물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희망이 사라지고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편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인생길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울고 싶은 시대에 듣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등장했던 여인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으며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오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본문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하시면서 나인성에 나타나졌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들 아마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이겠죠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아이의 관을 메고 성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죽은 아이를 맨 은구 행렬 뒤로 여인이 통크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봄 기자는 이 아이와 여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이는 한 아이의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렇죠 독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란 뜻이죠 그렇구나 어머니의 외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러고 보니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슬아의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보호하려 지냈고 장성에서 남편을 맞이해서 아마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의 마지막 희망인 이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팍팍한 인생길 내 편이 없는 미래 어떻게 살아갈까 아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아이를 데려가는 이 상여행렬을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눈물 이해할 수 있나요? 내 편이 없이 광야에 홀로 선 아이처럼 눈물 흘리는 여인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평생 일하던 가장이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빚이 늘고 늘어서 영업할 수 없어 폐업하는 가게 주인의 마음과 같을까요? 어제 그저께 있었던 태풍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을까요? 학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하면서 학기를 시작하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과 같을까요? 여인의 눈물은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물입니다 내 편이 없는 인생길에서 속에서 흐르다 터져나온 눈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인의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어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그 장례행렬을 보시고 뒤따라오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본문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여인의 슬픔을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그 극미란 마음이겠죠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생들을 도매꿈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상황에 따라서 세심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울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감히 여인에게 가서 울지 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울음을 멈춘 후에 이제 시작된 여인의 불행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뜻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오랫동안 남편 없는 곳에서 가부장죄도 아래 멸시를 당했죠 이제는 아들마저 없이 무시당할 연약한 여인이 겪을 미래의 슬픔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내미시는 손길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슬프지 남편도 없는데 아들마저 잃고 나니까 너무나 슬피했구나 그래 오늘만큼은 마음껏 울어라 내 어깨를 의지하고 실컷 울어도 돼 그렇게 울면서 한평생 고난과 역경으로 응원해진 한과 슬픔을 남김없이 쏟아버려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를 다 털어버려라 남편과 아들까지 잃어버린 서러운 마음 아무도 듣지 않고 내 편이 없지만 이 시간 내 앞에 마음대로 울어도 돼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는데 멈추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나면 내가 너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게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처럼 슬픈 사람들이 있나요?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침묵하는 자리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외로운 자리 그러나 주님께만은 숨겼던 눈물을 마음대로 쏟아내도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때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버틸 때도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낙담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울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극미를 여기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눈물을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아이를 죽인 죽음과의 대결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아이를 데려간 죽음의 세력 앞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맞서십니다 죽음의 세력은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빼앗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무덤으로 데려가면서 큰 소리를 치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너희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세상은 나의 것이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인간이 죽음의 세력 앞에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이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인성을 슬픔의 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죽음 앞에 맞서시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슬퍼하지마 아이는 나중에 부활할 때 그때 만날 거야 잘 견뎌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살아있는 동안 겪을 그 모든 슬픔을 그대로 드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인에게 이 땅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장래행렬을 멈추십니다 관을 만지는 것 부정의 행위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에 전염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에게 내어준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증거가 뭐죠?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일어났습니다 앉아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살아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주신다는 단어는 프레젠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살아있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단어를 여기 사용했을까? 예수님은 죽음에게 빼앗겼던 아이를 다시 살려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빼앗긴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에 맞서신 분입니다 넘어진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나아가 죽음에게 빼앗긴 아이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아이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죽음에게 무엇을 빼앗겨 혹시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습니까? 어쩌면 신하께 와서 우리의 소명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죽음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선물로 돌려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을 누가 목격을 했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여인이 불쌍해서 낙담해서 장례행렬을 따라 나오는 무리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감벽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여전히 내 안에는 슬픔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엘리아와 엘리사가 가뭄과 기근 가운데 희망을 잃은 백성들을 돕고 죽은 아이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증거로 아이를 살리신 것입니다 주인공은 엘리아와 엘리사가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죽은 아이까지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곤경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간 고난을 겪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회복이 다가왔다 바벨론은 멸망되고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왔다 그동안 고난받고 탄식하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부르시고 시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계획으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절망적인 바벨론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이를 잃은 그 비참한 나인성 과부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내 백성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라 그녀를 불쌍히 어기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줘라 그 위로는 죽음에 빼앗긴 아이를 되돌려주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말씀 그 메시지를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탄식했다면 이제는 코로나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의 소식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 데 힘들어하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을 불쌍히 어기고 그 눈물을 멈추게 하라 코로나가 허물어버린 구시대가 가고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코로나 시대에 정말 견딜 수 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렸나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 울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어기사 울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죽음에게 빼앗긴 것을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지나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죽음의 세력에 빼앗긴 것은 무엇인가요?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신대 교정, 채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토론과 웃음소리 우리 교정 곳곳과 미소바 광장에서 학생들의 찬양과 활기찬 만남 다정한 대화, 성제와 종교개혁제를 비롯한 해외 곳곳에서 우리 학생들이 누렸던 생생한 경험들 교회는 무엇을 빼앗겼나요? 예배와 찬양의 자리, 무너진 교회학교, 따뜻한 교제, 섬김의 자리를 이뤘습니다 사회에서는 길어진 코로나를 위해서 탄식이 들립니다 자영업자들, 청년들, 노인들, 깨어진 가정들의 탄식 소리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했지만 그동안 당연한 자랐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 그것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그 예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어버린 여인 그녀를 불쌍히 어기고 눈물을 닦으시면서 죽음의 세력에 대항하신 그 주님 그분은 아이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시고 살아난 아이를 여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장신데 우리 어머니 같은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따뜻한 행동과 음성 불쌍히 어기사 울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눈물이 남았습니다 아픔이 나빴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불쌍히 어기사 울지 말라고 하시면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시는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회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이분에게 새로운 시대 주님의 회복하시는 그 시대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